아, 흠 후우 네, 가봅시다. 고! 나 지금 할 말이 있어서 그댈 기다리다 멍하니 서성이죠 뭘 모르니 그런 나이 미외선이 지나버렸어도 자꾸 떨리는 건 설명할 수 없어요 기어 하루 끝에 지친 어깨를 안아주는 그대의 목소리라는 걸 알까요 혹시 그대 맘도 나와 같을까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웃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사랑을 시작해요 나 세상에서 어느샌가 어른이 되고 더 남은 위로가 내겐 없어도 나를 바라보는 그대가 없다면 나만 아는 그대에는 그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있을까요 당신 뿐이죠 그대는 어떤가요 나를 아는 사람 중에 그렇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대뿐이죠 사랑을 시작해요 영원히 사랑을 시작해요 우리 한글자막 by 한효정